아주 잘했어요, 지휘관. 그 정도면 만족스럽군요. 이번에 쳐부순 다비온 병력이 전에 당신이 쳐부순 우리 쪽 병력만큼 되겠어. 내 보아들 죽인 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진정해라, 제이슨. 영병에게 전쟁은 사업이야. 커버5에서의 사업은 괜찮은 편이죠? 우리가 일으킨 내란 덕분에 우리 별은 깨끗이 정화되고 그대 주머니는 두둑해질 거야. 당신 전술 담당 장비한테 다음 작전 계획을 보냈어. 1차 공격은 내가 직접 지휘할 거야. 작전 명령은 접수했어요. 그리고 이건 광대역 전파로 수신된 건데, 한 시간째 계속 방송되고 있어요. 귀족 가문들 간의 싸움에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별은 너무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젠 더 이상 냐오드, 연방공화 혹두, 스타이너도 다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의 노리개로, 폴을, 전리품으로 농락당해야 합니까? 커버5의 시민 여러분, 우리 뭉칩시다. 독립을 위해 싸웁시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만, 저쪽은 돈이 없는걸. 일이나 하자고요. 일이나 하자고요. 일이나 하자고요. 양상회야. 일이나 하자고요. 이 일이나 하자고요. 일이나 하자고요. 해당 행동이 없는 deer, 귀족이 없는 거라. 왼쪽이 없는 거라. 너의 여러 가지가 된다. 자율이 없는 거라. 한글자막 by 한효정